2월 16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의 본문은 주력업기 17장입니다. 16장은 생략하고 17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 이하 7절 반석에서 나온 물 둘째는 8절 이하 16절 아말렉과의 전쟁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길에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음에도 마실 물이 없는 형편에서 원망은 자연스럽게 모세를 향하고 여호와를 향합니다. 2절 보시면 원망이 지나치면 이제까지 일로 인한 감사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감사는 사라지고 오로지 원망만 가득하게 여겨집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후 그 지역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칭하게 되었는데 다툼 혹은 시험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아말렉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동안에는 밖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영적 전투를 치를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9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더러 성실하게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보피를 받으며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응원하였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양팔 아래 두고 그들이 붙더러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완성을 거두었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악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14절에 이곳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후일 모세 말년에 한 번 더 명시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야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두고두고 후대에 전해져 갔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국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모세가 재단을 샀고 그 이름을 요한이시 즉 요한은 나의 깃발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학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감사와 원망이 교차되는 현실에서 성급하게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의 흐름을 한 박자 늦추어 감사를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한이시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도우시는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